달려라! 당사! 오랜만에 하네요, 여기. 그렇습니다. 그리웠어요. 여기 스튜디오 오랜만이네요. 오늘 뭐 하나요? 오늘은 다들 학창시절 때 어떤 게임 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나요? 퍼크요, 퍼크. 그게 뭐야? 학종이, 학종이. 넘기는 거. 모르십니까? 그걸 퍼크라고 해? 이렇게 되면 또 이걸로 1시간 할 수 있는데. 일단 땅 따먹기 있었죠. 땅 따먹기 있었습니다. 지우개 따먹기. 지우개 따먹기. 그 다음에 그림에다가 그려가지고 선택한 다음에 아바타 아시죠? 맞아요. 저 때 그 뭐냐, WWE 유행했어서 막. 케이크 초코 설렘 하고 막. 찹찹찹. 찹찹찹 하면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많이 했을 법한 게임을 또 달려라 방탄에서 준비를 했어요. 이거 이미 끝낸다고? 그럼 추억의 게임 시즌2죠. 어렸을 때 로망이 있었다고요? 어, 지금 잘해요. 에메리스트에 에메리스트에. 점을 찍어놔. 고, 슛. 와, 진짜 나 어린 적 로망이었는데 이걸 진지해 보네. 게임을 통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으신 분께는 어마어마한 황금이 또 준비가 돼요. 황금이요? 몇 돈이에요, 몇 돈? 몇 돈, 몇 돈. 얼마, 얼마짜리야. 그거는 제작진한테 또 문의를. 진짜 황금을 줘? 진짜 황금이에요? 황금까지는 아니고. 뭐 좀 기가 막힌 엄청난 게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지금 뭐 이런 거 아니죠? 아이, 설마. 가장 중요한 지금. 지금. 소금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바로 게임으로 가볼까요? 오케이, 파워덕 게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렛츠고! 갑시다. 뽑기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뽑기. 네, 본격적인 게임 시작 전에 여러분들의 추억을 되살려 보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앞에서 이 달고나 뽑기. 해봤지, 해봤지. 경상도. 달고나 뭐라 불렀습니까? 족자. 족자라고 불렀습니다. 저희 대구는 뽑기. 뽑기, 족자. 뽑기, 족자 나왔습니다. 이것도 지역마다 명식이 달라요. 뽑기, 족자, 뭐 달고나 뭐. 지금 광주 생각 안 난대요, 광주. 광주 진짜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뽑기를 학교 앞에서 굉장히 많이 해 먹었었죠.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모양 틀까지 찍어서 그 모양 그대로 부수지 않고 한번 달고나를 만들어 볼까요? 어찌, 제가 이렇게 만들 건데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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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만들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케이. 저는 중국식으로 하겠습니다. 와, 중국식 좋아요. 원주 씨, 아, 허비.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오, 맛있는 냄새. 어디서 탄 냄새 나지 않아요? 내 마음이 탄 냄새? 오, 야, 녹는다, 녹는다, 녹는다. 녹는다, 녹는다. 녹는다, 녹는다. 녹는다. 와, 귀 다 녹았는데? 아니, 그리로 넣으면 안 돼, 그리로 넣으면 안 돼. 젓가락, 젓가락으로. 콕 찍어서 넣으면 돼, 콕 찍어서. 콕. 어, 야, 태영아. 약간 영역, 약간 에어리어가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렇게 센터에다가 드랍을 하면 나머지 두 명은 어떻게 드랍하라 그래. 야, 태영이 다 만들었어. 이게 리얼 맛있는 거는 다 붓고 나서 좀 남아있는 거 먹는 이 재미가 있다고. 뽑자, 라리에. 진짜 내가 그렇게 엄청 먹었어. 이거 안 찍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원래 이렇게 익어 먹는 게 진짜 맛있다고, 이거. 먹어볼까요? 아, 진짜 이거지. 이거, 아, 이거지. 이게 뭐야? 야, 비겨. 갖고 와. 아니, 그냥 녹은 상태로. 비겨. 베킹 손 안 됐어. 비겨. 뭐야, 손, 손, 손 안 됐겠어. 뭐 하는 거야, 이게. 다 굳었어요, 형. 망했어요. 아니, 너 너무 많이 넣었어, 이거. 너 많이 넣었어. 왜 여기다 넣어? 왜? 왜 여기다 넣었어? 아, 차. 뭐야? 아, 차. 이게 또 이게, 이게 치는 용은 이게 설탕을 좀 많이 해서 해요. 일단 형하고 해 봐야 돼. 야, 저 이거. 나 완성됐어. 진이 형, 나 완성됐어요. 아니,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이러면 안 돼. 오. 야, 태영이 잘했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형님. 야, 너는 어떻게 한 거냐, 이거를? 태영이, 태영이 잘했는데? 죄송해요. 예, 통째로 떼는데요. 오. 오, 대박. 얘들아, 얘들아, 현대미술, 현대미술. 오, 야, 뭐냐. 이게 바로. 뽑기의 3D화다. 쏜다, 야. 와, 들어오나. 여러분, 완성했습니다. 다리입니다. 미안하다. 나 다리예요. 태영민국의 국기를 아십니까? 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누르면 안 돼, 누르면 안 돼. 왜 안 돼? 그냥 망했어, 그냥. 지민아, 일단 눌러. 일단 눌러? 일단 눌러. 아니, 그냥 꾹 눌러야지, 바보야. 와, 대박. 누룽지 아니겠는데? 아, 붙인 게 아니냐, 붙인 게? 야, 여기다가 내가 볼 때 시유를 좀 발라야 돼. 여기다 붙어, 봐봐. 진짜 붙었나요. 자, 종국아, 모양, 모양. 야, 너가 올 때 뭐 했냐? 종국아, 모양, 모양, 모양. 아니, 모양이 아니라 그 판뜨기 좀, 판뜨기. 판뜨기 어디 있는데? 와, 대박이다, 뽑기. 아이차. 불 끄자. 너 붙은 거 같은데? 야, 내가 봤을 때. 아니, 이거 그만 떼면 돼, 그만 떼면 돼. 내가 봤을 때 우리 테이블에서 제일 잘 맞는 게 이거다. 자, 빨리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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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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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워. 자, 아이야. 여러분, 카메라에 자기 작품 한 번씩 보여주세요. 자, 우리 태형이, B군부터 한 번. 아, 태형이 잘했어요. 좋아요. 얘가 진짜 이 뽑자랄이신 분들은 이 색깔이 얼마나 나오기 힘든 건지. 아, 진짜요? 슈가 형, 슈가 형, 저 어때요? 슈가 형, 저 어때요? 약간, 약간 좀. 설탕이 약간 좀 더. 황금? 황금색 나아요, 황금색. 너 무슨 모양이니? 이거는 제가 하트하다가 실패했습니다. 하트를 어떻게 실패하는지? 하트를 어떻게 실패하는지? 하트를 너무 오래 찍었던 게 이렇게 됐어요. 자, 다음. 자, 대한민국의 국기를 하십니까? 봐요, 한 번. 어떻게 해? 아, 이 기깔들이 다 별로야, 우리보다. 자, 다음. 지민 씨. 예. 지민 씨 작품 제가 들어도 될까요?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제 작품. 잠시만요. 아니야, 아니야, 그거 들어주세요, 그냥. 자, 작품명 누룽지. 호라, 호라 과자. 오케이. AK 부침개. 오케이, 지민 씨의 작품명 누룽지 나왔고요. 자, 천국 씨 작품 한 번 들어주시죠. 야, 근데 저거 맛있어 보인다, 저거. 맬 모양 누룽지 나왔고, 자, 제옥 씨 작품. 자, 여기 있습니다. 달. 달방, 달방. 달방. 달방이라서 달을. 달이죠, 달이에요. 오케이, 좋아요. 빨리 뜯자, 뜯자, 뜯자. 자, 근데 저 근데 아주. 아, 뜨거워. 와. 김선영. 자, 완벽하게 지어냈습니다. 이게 현대미술이다. 김선영 조각을 내는데? 자, 완벽하겠죠? 나, 나, 나 너무, 너무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와, 진짜 맛있어. 이 놈으로 하니까. 우린 다 비슷하게 나왔잖아, 이거 뭐. 형, 저 이거 진짜 이 모양 그대로 뜯으면 인정? 어떻게 인정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 뜯으세요, 바늘로. 다녔데? 그 옆에 사람도 좀. 너 할래? 태양아? 그러니까, 나 오픈으로 해가지고 안 됐어. 안 됐다, 나 앞으로 안 됐어. 제가 봤을 때 1등은 접니다. 형아, 나 다시 한 번 해보자. 나 제대로 못 해봤어. 야, 말했다. 나, 완성된 결과물은 카메라에 다 보여주시고. 쟤 뱃속에 들어갔는데. 나 다 못했는데. 저 죄송한데 저한테만 진짜 마지막 기회를 주실 수 있나요? 자, 다들 성공했습니까? 이건데. 아니, 핀 빼앗어요. 저 깨졌어요. 좋았어요. 현대미술. 이거 안 눌러도 돼요, 저걸로. 야, 하트 있어? 하트 없지? 하트 내가 해볼게. 야, 그거 하면 대한민국 된다? 할 수 있어. 아니, 이걸로 누르면 되잖아요. 빨리 넘어가자. 자, 그러면 우리 다 실패했으니까. 네. 홍보기까지는 하고. 야, 호박, 그러다 안 떼진다? 됐어, 됐어, 됐어. 아, 망한다, 떼지다가. 야, 말했잖아, 아까 떼나오. 이러면 현대미술 되는 거야, 빨리 떼나오니까. 자, 여러분들. 자, 맛있게 탈모나 한 입씩 하시고. 자, 첫 번째 게임으로 갑시다. 게임 가시죠. 자, 첫 번째 게임으로 레츠 고! 야, 근데 이거 기계 좋네요. 자, 첫 번째 게임 뭔가요? 여러분, 첫 번째 게임은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공기. 공기 아십니까? 공기 같은 존재. 오, 좋아요. 안정적이에요, 역시. 스냅이. 스냅이. 한 개, 한 개, 한 개. 오케이, 갈게요. 자, 보세요. 자, 그만 봅시다. 자, 집중하세요. 자, 그만, 그만 터세요. 자, 레츠 고. 그만 터세요. 도둑이야? 아, 전형적인 초보의 1단이요. 어렵죠, 어렵죠. 1단부터 이런 거 나왔습니다. 자, 저를 하면 센터 뽑습니다. 아, 그걸? 자, 하나씩 할게요. 자, 레츠 고. 자, 레츠 고. 오, 되게 잘해요. 내가 그럼 2단이어야 되는데. 아니, 넌 그래. 아, 재협 지금 꼴찌 후보 유력합니다, 재협 씨. 감사합니다. 자, 정국 씨. 어, 정국 씨, 색깔이 지금 좋아요. 제가 다 맞혔어요, 방금. 그래요? 제 거 다 뺏어갔어. 어, 좋아요. 어, 나쁘지 않은데? 시작이 좋아요, 정국 씨. 이 밸런스가 무너지면. 아, 정국 씨. 와, 진짜 높겠다. 아, 정국 씨.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 좋아요. 아, 정국 씨, 일단 성공. 자, 정국 씨, 2단 파업을 이렇게 하는 거야? 낮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 오, 오? 와, 저희 때 반칙이 있었거든요. 이거 반칙이었습니다. 아, 그럼 다시 해야지.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물으면 기회 끝이에요. 형, 전화도 못했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오, 지금. 와, 지민이.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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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정도 탈락했어요. 집중해. 집중해. 야, 이 정도면 할 만하다. 야, 이 정도면 할 만하다. 김남근 잘해요. 어, 남순이 형. 아, 1단 성공. 신발도 먹었어요, 지금. 야, 야, 밸런스가 좋아. 1단 성공. 아, 약간. 아, 약간. 대박이다. 김남근 2단 가. 자, 다음 슈가 들어갑니다. 슈가. 오케이. 슈가는 일단 장판부터 올라와 있어요. 아, 약간 좀 애매한데. 장판 좋지 않아요, 슈가 씨? 오! 야, 이거 게임 끝날 수 있을지. 태형 씨, 자, 레츠 고. 딸기 공기 해도 돼요? 딸기 공기가 뭡니까? 딸기 공기는 또 뭐예요? 뭐야, 그게? 딸기 공기. 딸기 공기가 뭔데? 13년 오늘 안에 가나? 아, 진짜? 자, 여러분 연습 금지입니다. 아니야, 연습 아니에요, 연습. 오, 태형 씨. 일단. 일단 통과. 그렇지, 그렇지. 아, 자. 자, 이게. 이게. 방석 필요 없어. 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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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러 치는 공기에도 처음 보네요. 와, 진짜. 진짜 신기하게 한다. 자, 진지하게 할게요. 와. 야, 야. 아, 정신이 좋아. 야, 이거 마치 고든 램지처럼 조미를 샀냐. 아니, 저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 소금을 치는 거. 아, 욕심내지 말라고. 아니, 뭐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 자, 보세요. 지민 씨 몇 단이었죠? 1단. 지민이 형 9단입니다. 어? 야, 할 수 있어, 이 정도. 충분히. 어, 지금 좋아? 1단 못 해. 자, 지민이 잘해. 자, 갑니다. 지민이 일단 끝났어요. 자, 2단, 2단. 오, 좋아요. 안정적이에요. 스냅이 있네, 스냅이. 여기 딱 있어, 스냅이 있어. 여기 딱 있어, 스냅이 있어. 와. 아, 어때요? 여기 4. 오, 정신이 안 들었어. 지민 씨 지금 3단으로 1등. 아, 반응들이 너무 웃겨. 아, 3단을 못 하냐, 왜? 아, 반응이 너무 좋은데? 자. 아, 나 진짜 재미, 재미는 아는 거야. 나 이거 하지도 못하고. 아, 우리 큰일 났다. 야. 자, 태형 씨, 수 쓰지 마세요. 아, 저. 슈화 씨, 우리 큰일 났다. 자, 빨리, 빨리, 빨리. 일단.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요. 한 번에 가지 않냐? 아, 저. 저 독특하게 뿌려도 되나요, 독특하게? 독특하게 뿌리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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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지 못할 거면 웃기긴 하다. 오케이. 나도 그럼 다음에 셰프 스타일로. 제가 지금 손 떨고 있어요, 지금. 야, 공기를 던지면 공기가 안 보여요. 감각으로 하고 있어. 재호! 야, 나도 집중하자. 재호 꼴찌 아니에요, 지금? 어, 꼴찌 아니에요.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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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 2단, 2단, 2단. 2단, 2단, 2단. 2단도 진짜 잘할게요. 아, 괜찮다. 나부지 않아, 나부지 않아. 세호 씨, 저거, 저거. 맨 끝에 거, 맨 끝에 거. 그거, 그거. 그렇지. 아니, 위에 미리 보면 뭐 있어요? 아니, 위에 뭐. 강을, 강을 말해줘, 강을. 지금 위에 공기를 보고 있어요. 윗공기 보고 있어요, 지금. 야, 고맙다. 자, 재호 씨. 헤딩 방식이에요. 2단, 2단, 2단. 왜 2점 아래에서 주셨어요? 그렇지. 오케이. 안정적이었어, 안정적이었어. 감 잡았어, 감 잡았어. 어? 아, 그거 안 돼? 금지입니다, 금지입니다.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아, 이제 3단? 어,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 종료? 야, 1등인데, 이거? 3, 2, 1이야. 야, 1등이네. 야, 지금 3단씩 다 못 나가고 있어. 자, 지민 씨, 3단, 3단. 레츠 고. 아니야, 이거 삼착순으로 먼저 성공하는 사람이 그냥 가야 할 것 같은데. 너무 못 해가지고. 아니야, 박치민 잘해. 그렇지. 가자, 박치민. 어? 어, 자. 꺾기, 꺾기. 아, 그럼 여기서 2개. 이거, 이거면 2년이에요? 2년입니다. 진짜 잘한다. 내가 봤어, 반칙 없어. 아, 잘한다. 바로 갈게요. 어? 1, 2등 나올 것 같아요. 아, 맞다. 아, 갑니다.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윤기 씨, 웃기기라서 하자. 나 진지하게 합니다. 그래, 형 일단은 깨자. 일단 깼다, 깼다, 깼다. 일단 못 깨면, 지금. 조용해라. 형님 소리가. 깼다, 깼다, 깼다. 좋아, 좋아, 좋아. 자, 윤기 형 진지해요, 지금. 오케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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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빨간 거, 빨간 거. 그래, 그래. 괜찮아, 괜찮아. 다 넘었어. 아, 이게 아니야, 뭐. 상머냐고. 공기 이렇게 못 타야들 처음 봤어. 자, 갑시다. 갈게요, 갈게요. 빨리 갈게요, 이제. 이제 더 스피드하게.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죠. 이거 진짜 좋다. 야, 이거 좋다. 조용탄수? 좋다. 3단, 3단. 3단, 3단. 1단. 진지하게. 진지하게. 진지한데 하늘을 잡고 왜 봐야 돼. 이게 마지막에 이거를 5개를 성공하면 이기는 거예요? 아니, 총 13년을 낮춰야 됩니다. 아, 씨. 오케이. 야, 저 조명까지 던지. 야, 함성우 우렁 찼다, 야. 13년이 뭔데? 아니, 그냥 너 생각 안 해도 돼, 13년. 어. 너는 지금 3단만 생각하면 돼, 그냥. 손이 작아서. 형, 너는 그게 불리하지? 우와. 오케이. 아,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잘하네, 잘하네. 꺽지. 오, 오, 오. 5년? 놓치면 다시다. 아! 놓치면 다시다. 아! 자, 저 10년 한 번에 갑니다. 오케이. 오. 가자, 가자. 아, 잘한다. 난 몇 년인데.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야, 선생님 좋네. 어떻게 줄 수도 있지? 좋아, 좋아. 1등 나올 것 같아요. 어, 이거 어렵다. 어, 이거 어렵다. 좋아, 좋아. 지민이가 손이 작아서. 아, 걔네는 꺽기가. 손이 작아. 꺽기가 불리하네. 지민 씨, 4년 됐으니까 이제 고비입니다. 고비, 고비. 지민 씨, 고비. 오른쪽 사람이 뭘 집을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와, 잘한다, 다들. 고비가 뭔데? 어, 1단. 어, 1단인데 왜 2단을 하시죠? 저 2개 잡았잖아요. 아니죠. 그게 뭔 상관이에요? 아니죠, 1단부터 가야죠. 2년 잡으면 2단부터 시작. 아, 그래요? 아니지. 야, 임기훈이 그렇게 아니야. 야, 그럼 5단 잡으면 5단 잡으면 2단만 해? 그렇네. 아니야. 자, 남윤 씨 가시죠. 5개 잡으면 5개. 2라이크. 아, 손이 커서. 아, 손이 커서. 아, 아쉽네요. 죄송합니다. 아, 잠깐만요. 자, 임기 씨. 오케이, 오케이. 네. 형, 이거 하늘 높이 던져도 된다 했죠? 오케이. B 씨, B. B 씨. 저 잘해요. B. 세영아, 2단 이번에 한 번에 잡기, 한 번에? 아, 씨. 이번에 한 번에 잡기, 한 번에? 아, 씨. 야, 잘했어. 야, 웃기게 하다. 웃기게 하다. 세영 씨, 웃겼어요. 오케이. 아니, 이거 못하니까. 됐어, 됐어. 오케이. 다다, 다다, 다다. 이거, 이거. 땀나냐? 이게 뭐라고 땀나니? 거의 유인 씨 국가대표 모습을 느끼면. 살짝, 살짝. 꺾기 모으면 원래 반칙이지만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왜 못하니까. 오케이. 꺾기가 뭐야? 꺾기, 이게 꺾기야. 연, 연. 점수. 모으기 반칙이지만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반칙이... 자, 고비. 고비. 고비? 자, 이제 해, 해, 해. 골라줘, 자. 1단이야? 건들! 1단이야? 건들! 건들이 있어? 건들이 있어? 연수 10년으로 가자 연수를... 지민 씨 몇 살이에요? 스물... 아, 저 3살 3살! 그러면 연수를 10년으로 하겠습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어 10년 아, 어렵다 이만큼... 잘해 지민이는 잘해 나 지민이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자 4년, 4년 아, 고비 3년, 4년 아, 고비 아, 고비네 자, 스피드하게 자, 한 번 가자 고비가 근데 뭔 의미인데? 남이 정해주는 거야 이렇게 어렵게 야, 얘는 고비를 뚫는다 2개만 하면 되죠 그렇지, 2년 딱 2개 어, 근데 2개를 어떻게 잡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2개를 딱 맞춰야 돼요? 아, 2개를 딱 맞춰야 돼요? 1번 아래 1 Bute Harleyатив 좋아한다, 너 좋아한다 남준씨 건들... 건들, 건들 사실 3명 건들 봐주자 건들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 저도 빨리 갈게요 이거 힘들다 이거 건들 이거 건들 건들, 아쉽습니다 야, 2단 2단, 2단 2단 도전 2단 도전. 슈가양 되게 마음 아프다. 지금 태형이는 아직도 2단이야. 야, 나 춤 속았잖아. 마술인가요? 아니, 왜 속았잖아. 지금 태형이는 아직도 2단이야. 지켜봐, 그럼. 지켜봐. 나 지켜봤어. 왜 안 떨어지지? 저도 무심코 여기 보고 있어. 나는 언제쯤 떨어지나 구경하고 있었어. 다양한 방법으로 실패를 하는구나. 실패를 하는구나. 아니, 이거 앉아서. 자, 빨리 끝내줘. 일단, 일단, 일단. 자, 정국. 1단? 상상감이 있어야 재미있지. 이건 진짜. 해 봐, 해 줄게. 이렇게, 이렇게. 찍게, 찍게. 던져놓고. 던져놓고. 잡고.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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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됐다. 누가 보면 거의 월촉인 줄 알지. 야, 올릴 거 아니야? 잡았다. 자, 남현 씨, 가자. 한 개, 한 개, 한 개. 내가 흥말이 더 높지. 자, 윤기 씨. 야, 두 개 되겠지. 자, 태형 씨. 윤기 형은 흑기사 한 번 써야겠다. 자, 태형 씨. 형. 3단만 해 주시면 안 돼요? 3단이요? 내가 이거 한 번 해 보고 싶어. 오케이. 자, 지금 흑기사 탄수 썼습니다, 태형 씨. 자, 진이 형이 얼마나 잘했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우와, 지금 잘해. 맞아, 그때. 아이고, 태형 씨. 미안하게 됐습니다. 오, 씨. 기회 한 번 더 줘요? 무슨 기회예요? 흑기사. 하세요. 오케이, 흑기사. 야, 흑기사가 영시동지가 않아. 자, 전 1단입니다, 1단. 1단이요? 1단부터. 진이 형, 여기서 실력, 실력 보여줘야지. 아, 진이 형이 있어야 했네. 숨겨왔던 쟤넬을 여기서 뽐내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숨겨왔던 쟤넬을 여기서 뽐내는 거야? 아니야, 아니. 실동지가 않다니까. 아니야, 뽐러났어, 뽐러났어.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됐어. 빨리 끝내야 제발. 빨리, 빨리. 끝내자, 끝내자. 내가 지금 4년이잖아. 아니요. 네가 끝낼 생각이었어? 네가 끝내면 진짜 레전드지. 내가, 내가. 야, 네가 끝내면 레전드지. 오케이, 자. 자, 예능으로 가자. 네가 끝내자. 자, 한 번 뚫어봐. 일단 던져넣자. 던지고, 잡고. 그래! 잡고, 그래! 인정, 웃겼으니까 인정. 자, 가자! 끝났다. 여기 간식이 적혀있어요. 야,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뭐냐? 야, 나 이거 어렸을 때 많이 했거든요. 야, 이거 돌릴 때 기분 진짜 좋지 않냐? 아, 영롱한 소리야. 형, 나 한 번만 돌려보면 안 돼요? 알았어, 돌려봐. 야, 이거. 아, 기분 진짜 좋지 않냐, 이거? 야, 이 소리 샘플 떠서 가고 싶다. 아빠가 500원짜리 주면 그렇게 좋아하는데. 아, 소리 많아. 소리 영롱해요, 자. 아, 짜릿함. 기분 좋아요. 진짜. 야, 씨. 번호 저부터 볼게요. 27번, 35번, 80번이요. 입 속에서 와다닥. 이거 설마 찍어먹는 사탕? 맞습니다. 와, 진짜 맛있는데. 자기 거 아니면 눈독 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 저도 왔습니다. 아, 쫀디기. 오케이, 아폴로. 우와. 와. 이거, 이거. 이거 진짜 맛있게. 이거, 이거. 이거 지나갈 때 한 개씩. 이거 달라, 달라. 게임기에 나오는 깨돌이. 맞아요, 맞아요. 아, 이거. 이거 5명 원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저 아폴로 먹고 싶습니다. 아폴로 먹고 싶습니다. 아폴로, 3인 10,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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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 폴. 폴로 주세요. 로. 럭이 럭. 네, 다음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게임, 다음 게임으로 갈까요? 그럼 다음 게임으로 고고고. 럭이 럭. 럭이 주세요. 럭이 럭. 잘하는데? 럭이 럭. 귀여웠다. 자, 여러분들 두 번째 게임은 땅 따먹기입니다, 여러분들. 땅 따먹기 아세요? 땅 따먹기 아죠, 땅 따먹기 모르면 뭐. 맞습니다, 땅 따먹기 설명 들어갑니다. 야, 점 찍어, 점 찍어. 그러면 젓갈 땅을 다 먹는 거예요? 그렇지. 다시 찍어, 점 찍어.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형, 근데. 네. 좋아요. 자, 갈게요. 점을 찍어놔. 야, 점 찍어, 점 찍어. 그러면 젓갈 땅을 다 먹는 거예요? 그렇지. 다시 찍어, 점 찍어.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거 알아요? 이거 딱 먹어도 이만큼이다. 이 손만큼만 먹는다, 이렇게. 제이홉, 이거 들어가면 레전드. 이거 어려워요, 어려워. 자, 여기 한 번 탈락. 오케이. 아, 어려워, 어려워. 한 방에 가겠습니다, 한 방에. 그렇지, 빡빡 합시다, 형님. 자, 찍고. 군덩이가 눈앞에 있어서. 조각이만 하면 된 거 아니야? 대박이다. 오케이. 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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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얏. 되게 특이하다. 대박이다. 또 갈아볼게요. 제대로 해야겠다. 기록하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걸 뭐 오케이. 활용을 잘해야 돼. 이 선을. 흔들리지 마, 제이홉. 어? 브라운드에. 걸린대. 아니야, 아니야. 제이홉, 여기 조금 세게 쳐야겠다. 걸린대, 걸린대. 걸린대, 이거. 걸려, 이거. 걸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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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와, 제이홉 이걸 해냅니다. 순밤? 과연 그는 얼만큼 그의 영토를 확장할 수 있을지. 비추가 주목됩니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안정적인 확장이에요. 이거는 성공하지, 이거는. 옆돌기를 시전하는 그의 병뚜껑. 옆돌기를 해? 옆돌기를 해버렸죠? 딱히 커.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괜찮죠? 이쪽으로 좀 많이 보내야지. 지금 많이 보내야지. 그래야 나중에 편하지. 지금 딱 적절한. 아니지? 나쁘지 않아. 과외 불고, 과외 불고. 이런 거 뭐, 살삭. 대협콩? 갑니까? 오! 오! 아, 시간 위험해. 용주 형. 로피티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야, 이제 나에게 도망칠 곳은 없다. 알겠어? 자, 갑시다. 나에게 도망칠 곳은 없다. 도망쳐버리죠. 계속 옆으로, 옆으로 돌아버리죠. 가볼게요. 시계가. 아니, 화끈하게 가네. 걸리네. 사람답게. 참, 쟤요. 저희랑 새로운 재능을 찾았어. 자, 이제 나의 마지막 도전. 자, 이제 마지막 도전. 형이 여기 다 먹으면 돼요. 인생 역전 한번 노려보자. 형, 일단 병뚜껑 좀 잘 달려줘. 저의 코스를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형, 성공하면 인정이다. 성공하면 인정합니다, 진짜. 야, 이거 눌러줘라. 야, 옆에서. 나의 씨 인정한다, 이거. 이거 하면 인정한다, 진짜. 와, 인정이다. 와, 형아, 되냐? 이거 하면 면전드. 와, 되냐? 와, 되냐? 와, 되냐? 잠깐만, 잠깐만. 들어가기만 하면 돼. 참, 가능해, 가능해. 딱 봐도 들어가면 내가 이기는 거야. 저 이거 바로 취하겠다. 진짜 됐어. 승민이야. 눌러봐봐, 여기 좀. 눌러봐봐, 너네. 아니, 너 누르겠어. 아니야, 같은 환경에서 해야죠. 같은 조건에서 해야죠, 형. 들어가면 진짜 시간이야. 이거 말하면 돼. 들어가면 진짜 레전드? 아니, 안 써. 야, 밟아서 죽겠어. 끝났어, 끝났어. 오케이, 슈가 탈락. 제이홉 승리! 들어가면 진짜 쩔었겠다. 야, 근데 진짜 걸린다. 야, 먼저 하는 사람 유리해, 먼저 하는 사람. 오케이. 먼저 하는 사람 유리해야 돼. 먼저 하겠어요? 빨리 해. 와, 들어가면. 끝나지, 사실. 와, 진짜 가냐? 와, 진짜 가냐? 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너 그러면 집에 가야 돼. 아, 역시. 아깝다. 아깝다. 깝, 깝이라고 하죠, 오늘. 어떻게 하늘은 나의 편인가? 정국이 똑같이 갑니까? 소독초로 갈 필요 없어. 소독초로 갈 필요 없어. 야, 캐나다의 악몽이. 캐나다의 악몽이. 캐나다의 악몽이. 차라리 잘 된 거야. 야, 너 넘어갔어. 그 정도 파워면. 오! 왜 그러다. 봐봐. 이러면 살짝 대충대충 쳐줘야 돼요. 그래, 뭘 안 해, 정국이가. 그래, 뭘 안 해, 정국이가. 골! 과감해. 정국이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해봐도 될 것 같아. 참 애매한 것 치러 갔는데. 어떻게 갈래? 이렇게, 이렇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 그렇게 다 차지했냐. 그래. 정모하게 가자. 일단 먹어놔야 돼. 뭐 정작?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이웃짐으로 넘어가야겠다.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는... 박근해. 반대로, 반대로. 얘는 거침이 없어. 좋다, 좋다. 오케이. 좋았다. 들어가냐? 아이씨... 아이씨... 아니... 다들... 다들 끝발이 약해. 자, 갑니다. 빠르게 갈게요. 이거 내봤지? 오, 야. 지형을 이용했죠? 네. 아, 약하게 하네. 안전하게 하네요. 아, 이 정도면 훌륭해요. 이 정도면 거의 다 먹을지 하면. 들어가야지. 들어가면 돼. 와... 이거 뭐. 정홍 씨, 이제 이기는 방법은 하나, 둘, 한 번 먹어야 돼. 한 번 먹어야 돼. 오! 이렇게 삼각형? 잠깐만. 삼각형 이렇게? 잠깐만. 가능할까? 오! 오! 야, 들어가기만 하면 돼. 안전하게 넣기만 해. 그래 그래. 야, 근데 이거는, 이거는 만약에 넣어도 지민이가 너무땅이 커서... 이거 빨리빨리 가야 돼요. 역전한 기회는 주자. 재미가 없는데, 그림이. 아니, 아니. 너무 재미있는데? 지민이 이거 먹으면 끝날 것 같은데? 자, 이거 이겨버리면 박지민 씨가 1등으로 갑니다. 한 번만 더 그리면 안 되죠.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지민이가 이겼고요. 신민이, 스탠리님. 다음 경기. 가위, 가위, 가위. 가위, 가위, 가위. 하늘에게, 천사에게 물어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역시 천사네. 천사가 그런 일밖에 안 해? 천사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천사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저건 천사가 안 갈게요. 여기 내부수갈로 지금 정체예요.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저렇게 들어갑니다. 아니, 아니, 거기로 알지. 지형 지물을 잘 이용했어요. 아니지. 대박이다. 진짜 처음부터 기회조차 안 주기야? 아니, 남준아 네가 먹을 수 있는 땅이 더 많아. 너 되게 신난 것 같다. 오케이. 되게 즐거워 보이네. 갈게요. 갈게요. 비슷해, 비슷해. 나쁘잖아. 나쁘잖아. 대신 여쪽으로 가야죠. 그렇죠, 그렇죠. 야, 체크해. 체크해, 체크해. 자,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돼. 쉽지? 끝났어, 이러면 게임 끝난 거야. 이거 너무 좋은 환경이야. 아니, 근데 나는 레몬한테 희망을 주고 싶어. 잘 먹었어, 대는가. 오케이. 찍고. 좋은 환경이에요? 이렇게 빠르게 끝나나요? 좋다, 좋다.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우리는 공격적인 거야. 야, 이거는 한 번에 끝내버리겠다. 아니, 이건 남의 집 앞마당까지 먹어야 돼. 아니, 앞마당까지 먹겠다고? 오케이. 나도 미네라를 켜. 나도 미네라를 켜. 나도 미네라를 켜. 불협적인데. 야, 남준이 분필 던졌어. GG. 안 내면 지인 거 가위가위 보. 가위가위 보. 자, 우리 태형 씨부터 가겠습니다. 태형아. 결승전입니다. 태형아, 첫 판은 무조건 크게 가야 되는 거야, 아니지? 좋다. 아, 좋다. 아, 장난치네.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우와, 이 정도만 한 번. 이거는 지민이를 견제를 하겠다. 지민이를 죽이겠다. 지민이 형이 기를 차단을 죽인 걸 보자. 저는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그냥. 아니, 여기서 재급을 확실히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안전한 거 아니야? 너무 안전한 거 아니야? 진짜 안전한 거 아니야? 야, 거의 예금 금리 문제인 거면? 어, 이거는 뭐 그냥. 야, 그만 줘도 못 받을 뻔했다, 야. 그래, 지민이 형이 이렇게. 뭐? 어떻게 먹으라고 할지. 자, 우리 둘이 먹으면? 지민이 씨. 이렇게. 여기서만 먹으면? 일단 먹고? 아니, 동네에서 게임하면 항상 대행히.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이지. 우승전에도 있잖아. 월드컵보에서 축구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 오. 오, 좋은데? 지민아, 밀어넣어야 돼. 이거는 확실한 기회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밀어만 넣으면. 진짜 엄지가 너무 떨려. 이렇게 하면 이제 태영 선수가 너무나도 유리한 구질을. 이건 거의 다위바위보 싸움이네요. 태영이 10회 하면 대박인데. 안전하게 가네요. 너무나 안쪽적이죠. 이러면 붐필 던져야 돼요. 지는 싸움은 하지 않는다. 붐필 던져야 돼요, 이거. 종종을 누르고 인사를 합니다. 종종을 세 번. 인사를 하죠. 넘었다, 솔직히. 그거 다 지능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걸 왜 인정시켜요? 항상 지민이 두 번째까지는 참 잘해요. 두 번째까지는 너무 잘해. 하지만 지민이의 가장 큰 구질전은 마지막 마무리. 끝발이죠, 끝발. 나한테 왜 그래요? 이게 이래서 여러분, 나이가 같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짝 피는 드리프트. 여기서 바로 들어가야지. 바로 들어가지. 태영이, 재능이 있다, 야. 태영 씨 거의 매력에 들어요. 안정적이었어요, 태영 씨. 오, 몰라요. 나 보잖아요, 나 보잖아요. 몰라요, 이거. 저 카메라를 향해서 가야 돼, 카메라를 향해서. 2등은 빼앗기지 않았어. 2등은 빼앗기지 않았어. 몰라요, 이거 몰라요. 아,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요, 이거. 야, 벌레 이거 뭐야? 아, 방금 행운의 벌레를 날렸죠? 자, 방금 허리를 지켜주는 소신을 날렸어요. 쟤값을 받을 건데. 몰라요, 몰라요. 쟤값을 치를 거예요. 쟤값을 치렀죠. 행운의 벌레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지미야, 여기 차단 못하면 이제 뭐, 사실. 차단 못하면 제 옆에 이제 역전 기회가 있는 거고. 오, 야, 야. 오, 야, 야. 몰라요. 몰라요. 야, 이거는 진짜, 야. 와, 이거 뭐냐, 이거 휘어있는 거예요. 와, 오케이. 와, 오케이. 와, 오케이. 그냥 짠거 하자. 자, 지금 점수 한 번에 못하다가 보여. 하나, 나. 잠시 누구야? 저 공기. 아, 공기 했니? 잠시만, 나 몇 점이냐, 그럼. 너 땄어? 너 1, 2등에 했어? 아니요. 종일 똑같지, 지금 3명이네. 우리 3명이네. 3파전이야, 지금. 아, 방금 여기서 땄어야 했어. 오, 쫀득이다. 어, V넥, V, V. V콘. V넥이 뭐야? 뭐야, 뭐야, 어떤 거. 빼돌이다. 와, 착하니, 착하니. 와, 착하니, 착하니. 와, 착하니, 착하니. 나 레어템 엄청 많이 얻었다. 대박이다. 착하니. 와, 이거 초커장, 초커장. 야, 야, 이거 강하지, 이거. 자, 여러분들 그러면 맛있는 간식 타임을 가지고. 다음 게임으로 가볼까요? 다음 게임 세팅을 위해. 고고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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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패로 바꿔줄 생각은 없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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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추워서 미치겠어요. 옛날 생각 엄청난다. 시동을 켜주세요. 착! 착! 던져!